요즘에 집에서 아침마다 눈썹을 열심히 그리는데 매번 삐구가 나요 뭘 그리신다고? 눈썹이 저도 이제 없으니까 그려야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눈썹무신 하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한지를 몰라서 돕내고 샷가고 하는거죠? 응 그런게 있어요? 해봤어야 알지 엄마가 하셔가지고 그러셨구나 나도 옛날에는 눈썹 굉장히 진했었는데 이게 다 컨실러 하나 때문에 시작된 눈썹이 또 눈썹을 흘러도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쯤 감추고 나는 눈썹을 흘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눈썹이 흘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썹이 흘러도 될 수 있습니다